espa이 이런 내잴하는 거 잡아 내 sidewal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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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다가 방패 돌려버렸어 아... 이것만 잡으면 이기는 건데 아... 아... 아 이게 또 맞고 죽는다고?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어...뭐야... 고맨... 고맨... 아... 내 진안님 죽어요 이 약간 그야... 죽어요 죽어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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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상이다 아... 아..나 에이..나 어깨 아파.. 오지? 오지 잡았고 찍은거 빚을 잡으러 갈게 빚을 잡으러 갈테니까 이쪽으로 나가는거 봐요 집으로 빠지는거 봐줘요 계속 민원중이에요 발키리였어요 잡은거? 찍은거? 빚이 있을거에요 2층 조심 어디? 아니 아 이건 기본적으로 핵이야? 핵이야? 아이쿠 나와봐 어? 디퓨저? 아 디퓨저 중요한게 아니에요 아 핵이네 계속 쏴요 그냥 아 핵이에요 핵을 잡아버린다고? 1층하나 2층하나 1층하나 중계 중계? 네 중계 1층하나 2층하나 어? 뭐지? 지한대 그러면? 지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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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 눈 물었다 우와 룰라틴님 나이스 이거 핵인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 가자 뭐라구요? 달려 몰라 일단 출격 몰라 일단 달려? 중격 뭐 윗툰에서 달려 일단? 중격 중격 근데 모르니까 한번 생각없이 생각없이 나 황수에 무조건 있을거어 중격 중격 어 다 아래에 있어 다 아래에 있어 다 아래에 있어 잡았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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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려 생각없이 두 명 물어봤려고 스피저 와 진짜 미칠 반대편! 트피터 설치! 아 잠깐만! 아 좀 애매한데 설치하기 자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킬할테니까 다들 그냥 기다리라는거야 아 이게 정말 슬타야 아이씨 슬탐 슬탐 삐하려고 빼는걸로 잡았네 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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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았어요? 어 어 어 2층 잡았네 잡았네? 아니네 아니야 2층 다시 밀게 여기다 밀어 걸 봐 똑같아 똑같아 지금 가서 잡아야 돼 휴게실에 있을거야 휴게실에 있어 마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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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에 있어 그... 휴게실에 있어 휴게실에 있어 휴게실에 있어 휴게실에 있어 아 있다 있다 디퓨저 안 먹고 그냥 밀게 잡았어 슬픈 이게 쟤 내 다리가 만만해? 지금 좀 멀었어 셋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내가 맞은 펴 strategic 빼야돼 빼야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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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둘이 같이 터져버릴 뻔했다 2개 다 뺐고 일단 2개 다 뺐고 있어 서버 뒤에 이럴때 바로 만 밀어주면 되는데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렸어 총을 쏴야되겠어 저쪽만 마저 부숴 주세요 저쪽만 마저 부숴 주세요 아니 이런 뭐 그럴까요 걱정하지마 어디어떻게 자리 잡을게 말해줘 그냥 거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빼 봐요 좀 더 오른쪽을 비어 버크로만 끌게요 왼쪽으로 잡았다 오른쪽으로 잡았다 오른쪽으로 잡았다 나이스 이거지 아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이제 서버까지 안 지키릴텐데 안 지키러 그냥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설 뭐야? 뭐하세요? 중계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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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충 상어 2층 나도 갈게 이제 나도 갈게 이제 아 못 잡았어 정리 정리 엑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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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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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나 아파 예고가 내 발 때렸어 여기 폼씨라 침 있다 침 있다 침 있다 뮤트부상 뮤트부상 예고부상 예고부상 아 트랩도 위에서 본다 예고부상이야 도라인 멜라 타일 아 이거 커넥터 부상이야 트랩도 위에서 본다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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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닫았어 거기서 드립부졌는데 와 나이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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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